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반듯한 생각이 있어야 올바르게 진단할 것이고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등 몇 면을 볼 때마다 저렇게 생각이 비뚤어져서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그 이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은행은 저들의 앞으로 얼마나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망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니 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영길의 소신발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말꼬리를 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송영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6월 16일 오후 4시 무렵에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두고 한 문제의 발언입니다. 대포로 폭파한 게 어디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오후 4시에 국회 외통위가 사내한 이후에 가진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대포 폭파한 게 어디냐 그런 다행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이 목을 조른 상태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빗대해서 목이 막혀 죽었다고 한 게 지금 북한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에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대북경제 제재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에둘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두 발언 모두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의 친북적인 북한 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1963년생이니까 골수 운동권 출신들이 공유하고 있을 법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시각을 그의 짧은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 그들이 생각하는 옳지 않은 일,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이 온통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무척 다르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이어서 이제 대규모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당은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생각하면 정말 머리도 복잡하고 신경도 복잡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다음은 윤건영의 소신발언입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에게 선하게 관찰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라도 터지면 그것을 얼른 남탓으로 돌려버리기에 아주 뛰어난 제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본탓, 필요하면 미국탓, 필요하면 재벌탓, 필요하면 가진탓 등등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는데 유독 그들이 금기시한 금기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북한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중국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련탓을 하지 않습니다. 6월 16일 날 문 대통령의 최척근이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지냈고 대북특사단으로 대북관계 깊숙이 관여했던 서울구로우의 초선의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발언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의 하나로 탈북민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런 6월 16일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분야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서 문제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출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그 180석이 정직한 180석이 아니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선거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다. 주권 국가에서 한 사람은 지역구에 선출됐고 다른 한 사람은 비례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치 탈북민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북한 당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툭하고 내뱉는 말에 그 사람의 생각, 의식, 믿음, 신념, 진담 등이 들어가게 돼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운동권적 시각은 운동권적 정책이나 제도를 앞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맹맹백 책이 밝혀지지 않고 그것이 덮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들의 뜻을 정책이나 제도나 법령으로 모두 구현하는 데 그들은 성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보통 사람들이 옳은 것, 바른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효율적인 것이라 생각한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입법 권력을 치게 되었고 앞으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법을 통해서 사회를 내몰 것으로 봅니다. 지난 3년간의 결과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2년은 또 그 파열음이 증폭되는 것으로 이 나라를 심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